어떤 노래였는지 기대했는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을 다음 곡으로 선택하셨나요? 마지막 곡은 방금 맞춰보신 짐살라빈. 제가 맞춘 곡을 했어요. 짐살라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번 팩트곡 짐살라빈을 듣고 혹시라도 레드벨벳을 보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곡, 짐살라빈 통장으로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입니다. 그래서 텐살라빈 set heter 문장은 ifies I love it! 한글자막 by John 나나나나 난나나나나 5분 후에도 모두 일요 6 days old 연주연 형태계의 소스와 박사랑 미니어린 전주가 같은 성함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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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교할 때가 눈을 감아 고소처럼 난처럼 머릿속에 맺힌 것 다시 한 번 더 웃어가도 나의 차는 이 안에 бол 있는 건 짐섭인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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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짐 짐섭인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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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τ 나나나나 나 나나나 나 나나나나 나 나나나 오오오오오오오 네 저희가 이렇게 진짜로는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와 너무 달리스러웠어요 시간이 아쉬워요